자막링 보유한 기상캐치 다신 장발하면 안 되겠다 장발하면 지 templat 자기를 만들기 사쿠라 맛술이 어떻게 되요? 사쿠라 맛술이 어떻게 되요? 오! 아이가 즐거워요 오케이 과자가 요즘 과자가 이거 진공포장 있잖아요 봉지였다니까? 봉지였던 봉지 봉지만 봐봐 봉지 어휴 어휴 이거 괜찮아 왜 풀려야지 나아 왜? 왜? 나 입이 잘 될 거 알아 뭐? 닭다리? 맛이 약간 좀 달라 아! 아! 아잇! 너 뭐야 이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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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뭐?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왜? 뭔가 언제 나와? 이제 다음 주 사회를 사회? 사회 빨리 나와 다음 주 하나 해볼게 상품 건더기 상품 건더기장은 안 봤나? 어? 응 상품 건더기 아 시발 아 뭐야? 왜 나한테 호랑하는 거야 이거 진짜 내가 완전 많이 혼랑들인데 뭐? 왜? 아 왜? 아 진짜 왜? 왜? 아 아 아 아 일어나 아 아 아 미안해 아 뭐 그런 것도 짜증이야 아 이게 아니 현두기 이거 머리에다 걸려 아 그 현두 언니들은 샷 네가 악성 곱슬리게 잘못했어? 누가 입에서 턱이 나갔어? 누가 그렇게 입에다가 또 이렇게 했어? 아 그니까 아니 네가 머리가 곱슬리는 게 문제지 제가 왜 문제예요? 무슨 문제지 왜냐면 떨어졌는데 그게 안 떨어졌잖아 자연스럽게 두 분기 마냥 위에서 먹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밑에 있었잖아 아니 현빈이가 현빈이 그냥 바로 이렇게 미끄러져 바로 광고야 광고다 이 새끼야 광고다 이 새끼야 아 진짜 뭐야 광고다 아 이게 맛있다 닭다리가 닭다리가 좋은 거 같아 닭다리가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응 딴 데가 된다 아니 아니 너 근데 너 불 틀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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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교회에서 욕하게 되어야지 어 어 어 너는 지옥과 너 뭐야 불지옥과 그러고 난 이미 교원 받았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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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다 하셨잖아 너 땜 다 하셨잖아 아이씨 아이씨 왜 그래 어 어 막아? 아 아 물모래로 달렸는데 이 손가락까지 몸박을 때 아 아 아 아 힘들다 아 아 아 아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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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숙박이네 뭐 그래 신성한 교회에서 비둘기 새끼 마냥 과자 부서기에 흘리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아니 근데 네 머리가 흔들리는 게 문제야 아 내가 문제다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기 얼굴 진짜 졸라 크다 아 아 아 아 선배님 무슨 스위치 가요? 뭐? 왜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원래 먹기 전에 비워줘야 돼 아 선배님 얼굴 더 좋아졌다 네 머리 머리 빨아야 돼 아 아니 머리도 오늘 이쁘게 하고 왔네요 되잖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 이게 낫다고 하잖아 아 근데 원래 여자의 기준이어야 되잖아 근데 남자까지 다 이게 낫대 아 그래 어 좋은 거 같아요 난 캐릭터를 잃었어 아빠 뭐가 잃어요? 여기가 캐릭터인데 아니 폰골이었는데 지금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선배님 근데 약간 여기 이어가는데 맞아요? 대신 이상하게 정리해가지 아 트집 잡아봤고 트집 잡아봤고 괜히 뭐? 얼굴으로 따라와 여러분 아니 그냥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가 트집 잡은 다음에 여기 손을 해갖고 약간 유도하지 아 아 아 약간 그런 알잖아 약간 그런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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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불려주셔봐 아니 왜 나 여기 땅콩으로 앉을래 그게 뭐 오케이 아 나 이거 먹을래 먹을래? 내가 먹을래 이거 땅이 떨어진 거지 너 먹어봐 아니 아니 너 먹으면 내가 먹을게 왜 이렇게 헬리그러고 뭐야 아이고 이거 몰라 뭐야 너 네? 왜요? 너 머리에다 이거 뭐야 왜? 너 쳤네 아유 죄송해요 근데 너 어떻게 먹는데 이래 야 뭐야 이거 많아 아니 이게 곱씨를 안 먹히는구나 응 그리고 진짜 맛있긴 한데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죄송해요 뭐야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자꾸 떨어뜨려 아유 아유 너무 가름만에 들어갔네 아 이게 야 이러다가 여기 비둘기 앉혀 아 그러니까 비둘기 가네 비둘기 가네 뭐야 비둘이야 이거 뭐야 비둘기 소리 가네 뜯어줘요 아 잠깐만 이형 빼 아 진짜 0초 봐 금지야 0초 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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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처음으로 생각한 거야 왜? 뭐야 왜? 아유 야 야 야이씨 거기서 먹지 마 선배 왜 거기있는데 나 목에 들어와 나 지금 목에 들어와 선배 목이 있으면 그러죠 아 니가 그걸로 하지마 내가 여기로 와 목 뒤에 들어갔어요 이거 봐서 하고 아유 좋나 다 바삼 어떻게 쩌고 싶어? 계속 떨어져! 싫어! 야 이따가 하는 거야! 야 기다리 왜 때려! 대단히 왜 때려! 무유가 없냐 무유? 아 무유 갖다 대야! 어 무유 갖다 대야! 이게 왜 이렇게 떨어져? 너 머리에다 했지 지금? 왜요? 아이씨 머리에다 했잖아! 이게 왜 떨어져 갑자기? 안 했대요? 아 이거 털을 줄게 털을 줄게 아 선배님! 이게 뭐지? 선배님! 지금이 뭐지? 너 머리 때리는 거지? 우유가 없어! 머리 때리는 왜 때리지? 우유가 더 매콤할 게 없어! 매콤할 게 더 나쁘지 않아? 매콤할 게 없잖아! 없잖아 이제! 얘도 때리는 거야! 너도 때리는 거야! 왜 자꾸 때리는 거야? 아 재밌다! 아니요.. 재밌네! 재밌네! 어? 그냥 저희 소스머리에 과자 뿌리기 하고 있었거든요 실패 맞지? 네 아니지 맞지! 네 그래! 왜 그래! 너네! 왜 그래! 아까 저렴 때 느끼는 거야! 나 고연 왔구나? 나 고연 왔구나? 나 고연 왔구나? 주변 선배님 소개팅을 왜 해달라고 해? 나 갖고 그래 신나 형! 나도 선배님이 좋아요 왜 선배 형?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당기지 짱콩 찡콩 콩콩